오, 샤워카우. 샤워카우. 이거 진짜 긴데요? 한번 걸쳐보시면. 걸쳐보시면. 이거 입고 밖에 나가도 되겠는데요, 따뜻해서? 진짜 길다. 왕 같아요, 왕. 그 판타지물에 나오는 왕 같아요. 방에 뭔가 많은데 되게 깔끔해요. 책도 많고. 태블릿. 오, 두 개예요. 정말 최애하는 스카이 캐슬. 진짜 애장. 이게 뭐죠? 이게 뭐죠? 이게 뭐죠? 아, 이런 배그 마크가 달려있어. 구하기 쉽지 않은데, 이거. 이게 뭐죠? 이게 바로 그 옷입니다. 정말 팬들이 태블릿 PC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? 사랑합니다. 약복은 사랑입니다. 이번에는 어디예요? 이번에는 미소천사를 맡고 있는. 고유민 선수. 고유민 선수. 미소천사. 따라라라라따. 따라라라라라라. 안녕하세요. 저거 미니아니야. 담장 미소천사의 공부 중. 환대모. 네. 비교. 화장하고. 아니, 이거 화장 한 거 아니야. 비치고 앉아. 아니...